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지난해 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걸 비롯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서창우 기자입니다. 검찰이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.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,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지역구 사무실,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.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. 이달 31일까지 임시회가 이어지는 상황. 때문에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겁니다.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처음 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.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9일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중앙당사와 도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또 작년 하동군수 선거 당내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.